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붕토 의혹의 키맨인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 씨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강내구 씨 등과 공모해 스폰서 사업가로 부터 5천만 원을 수소하고, 국회의원 살포 목적으로 윤관성 무소속 의원에게 6천만 원을 주고, 선거운동 활동비와 콜센터 운영비로 캠프 측에 7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거 컨설팅 비용 9,240만 원을 외곽지원조직 먹고사는 문제연구소가 대납하게 하고,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씨는 먹사현의 경선 캠프 자료들을 숨기기 위해 사무국장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